브랜드 체험관인 서울 압구정동 비트 360에서 열린 올 뉴 K3 1호차 전달식 사진 기아차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 체험관인 서울 압구정동 비트 360에서 올 뉴 K3 1호차 전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. 올 뉴 K3 1호차 주인공으로는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은욱 씨가 선정됐다. 기아차는 정 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을 증정했다. 회사 관계자는 올 뉴 K3는 경제성과 세련된 디자인 등을 고로 갖춘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. 6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인 올 뉴 K3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처음으로 장착했다. 앞차와 간격이 좁혀질 경우 차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기본 장착했다. 옵션으로 지능형 안전 기술 브랜드인 드라이브 와이즈 등도 선택할 수 있다. 비아차는 전국 주요 지역의 올 뉴 K3 체험존을 조성하고 현장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 박상재 환경닷컴 기자 s-a-n-g-j-a-e-s 환경점 상단의 경제성은 공새에게 신청취수 воGM 유행 감사합니다.